다 해놓지 말고 말을 하든가 어? 아 또 와 또 와 또 와 그렇지! 아우 고맙습니다 아 진짜? 야 내가 다 해놨는데 다 해놓지 말든가 다 해놓지 말고 말을 하든가 다 하지 말든가 자 오늘의 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갈바람 용돈 내기빵이고요 에? 용돈 내기빵이었나? 1킬 하면은 만원 그리고 1어시 하면은 1킬 만원 1킬 만원 1S 만원 1어시 만원 1킬 만원 단 어떤 캐릭터가 나와도 수긍을 해야합니다 네 근데 주사위 돌리기 주식이 돌리기 인정? 네 렛츠고잉 투 더 비치 롤을 하면은 또 일과경이 일과경이 있는 나기 때문에 그렇지 갱프리지 아 주사위 없었는데 유미 잔나 잔나 개꿀 뒤에서 실드만 주면 개꿀 나 유미 할까? 유미가 바꿔주겠니? 어 나 하나만 돌려줘 한 번만 돌려줄래? 잔나 할거야? 또 잔나 해 갱플 어수하기 좋나? 어수하기 좋겠지 아니 근데 킬암 되니까 어시하면 되니까 간지나는거 보여줄까? 추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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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쨧 쟤나 쟤나 쟤넨 지렸어 지금 아 이거 첫판이라서 갱플 조금 쟤쟌 쟤쟈 근데 노를할때는 쟤쟌 난 너무 막 집중해서 말이 안 넣어져 나? 난 롤 할 때 집중을 해 본 적이 없어 집중을 하면 상대방이 너무 아파니까 푸시공! 개잘해 개잘해 예 빨리 끌어!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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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귤 한번 딱 먹어주고 여기서는 귤 아끼면 안 돼 딱 그냥 쿨 찰때마다 먹어줘야 먹어줘야? 죽지 않아! 그렇지 아무나 끌면 일단 죽어 오오오우 으오 크어 오오 안 돼 으어 아아아아 딱 그냥 쿨 찰때마다 먹어줘야 으허아아 저거 기막히게 끄네 어 저거 저거 죽여! 루플랑 가라! 이킬. 이거지. 아 랭들 안 튀어나왔으면 어? 아 깜아봐봐 깜아봐봐. 아시. 아유 고맙습니다. 아내님. 야 내가 다 해놨는데.. 다 해놓지 말듭니다. 다 해 놓지 말고 말을 하듭니다. 다 하지말든다 아 얄미워 태라 어우 고맙습니다 힐 아유 맛있다 먹지마라 아 유미할 걸 그랬어 유미할 걸 그랬어 하지 그랬어 땡큐리지 아아 진짜 이거는 야 니 막타노리는 거 봐라 아뇨아뇨 난 태어나서 막타를 노린 적이 있어 지금 가만히 내가 서있는 거 봤거든? 그거는 멍 때린 거야 아 웃기시네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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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 라이스 평타 때리고 도망가야지 가 gä을 가랑 aye 하나가 없어 가랑 çek whatever 아 뭐야 넥거넨터 넥거넨터 끼같 då 내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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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죽어도 킬 만하면 이거 이거 신발 팔고 가야겠다 무조건 딜지 나도 둘로 가야겠어 다른걸 들겨잖아 내가 카트를 잡아? 자 롤을 안해가 죽여 죽여 아 왜 왜 니 어시 들어가니 너무 얄미운데 바른거 1도 없는 직스 아 왜 니 어시가 자꾸 묻어있냐 어이없네 화면이 너무 안보이지 않아? 술통이 안보여 지금 하필 또 유령갱플 해가지고 아 이거 이거 가능한데? 아 괜찮네 잠깐만 퓨 아 이거 근데 지금 킬을 많이 해서 아 근데 어시가 깡패네 네 이제 비관적인 아이네 이제 저거 내 탓 하려고 왜? 맞아? 맞아 안 들어오는 갱플이 다 조져줘야 되는데 하면서 내 탓 하려고 잘하면 늘 시기를 가는게 잘하면 그러진 않지 않을까? 뭐야 뭐야 아 나 쟤 안들어올줄 알았지 일로와 요오 아 괜히 오라고 했어 귤 까지만 우리가 끌지 손가락이 이상하네 그렇지 아 이걸 내가 못먹었네 와 귤측에 한 명만 끌면 진짜 괜찮은데 안 돼 우리 팀이 너무 서포터야 메가바노린 평타 대비 평타 아 아파했어 평타 귤 평타 그렇지 아 이거 어시가 계속 묻어있네 귤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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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W 튕겼구나 아아 말도 안 돼 어 뭐야 5 오우 괜찮은데? 이거 내가 이닐 것 같은데? 펭 fel 잔 나도 텐 Book 근데 나 이미 늦었지 오 Boxx2 오 쉿x4 쉿x3 언제 언제 살아 있냐? 너만 지켜줄래. 제일 지키지않지. 아아. 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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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술통이 안 깨지니? 귤 평타! 막아! 막아! 눈 모으고 앉아있어. 뭐 재테크하고 있니? 누구? 르블랑 진 거 같아. 자, 계산, 계산 들어갑니다. 근데 뭐 차이가 뭐 많이 안 나가지고 뭐... 딜량 봐, 딜량. 자! 너 얼마니? 나 85,000원이네. 85,000원? 나는 60,000원. 그래 여기 있다가 25,000원 줄게. 주세요 빨리 지금 줄게 와 이거면은 뜨끈한 국밥을 다섯 그릇을 그냥 뜨뜻하게 석박지에다가 그냥 뜨뜻 뭐야 더블로 줄게 5만원 에이 뭐해 에이 아 현금이 없어요 지금 야 상품권 몇백장 들고 있어도 뜨뜻한 할매국밥 한 그릇을 못 먹는데 계좌이체도 괜찮아 아 네네 계좌이체 다 받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